세정치연합은 당시 제19대 국회의원인 안철수가 창당한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2011년부터 야권은 안철수 열풍에 힘입어 20만 3040세대의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안철수를 영입하려 애썼었다. 하지만 안철수는 늘 여러 핑계를 대며 제의를 거절했다. 그리고 신당 창당을 위한 조직인 세정치연합을 2014년 2월 17일 출범시켰다. 세정치연합은 안철수가 중심이 돼서 창당을 준비하던 정당이었다. 창당준비위원회 단계까지 있었으나 민주당과 함께 세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게 되면서 세정치연합의 창당은 중단되었다. 세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을 하루 앞둔 2014년 3월 25일 세정치연합 창준위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하였다. 이후 국민의당으로 이어졌다. 2013년 11월 안철수는 신당 창당을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치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정치단체를 만들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위의 지향점은 창당이며 2014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출범선언문에서 안철수는 민생정치와 생활정치를 강조하며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가치있는 삶의 정치로 보답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선 11월 11에는 466명이 실행위원이 공개됐다. 지역별로 서울 113명, 경기 72명, 인천 28명, 대전 32명, 충남 16명, 충북 14명, 광주 전남 80명, 전북 61명, 부산 경남 41명, 제주 9명이다. 여기에 기존에 발표된 호남지역 실행위원 68명을 더해 총 534명이 실행위원이 발표됐다. 12월 8일 안철수는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발표했다. 추진위의 공동위원장으로는 박호근 전 과학기술부 장관, 윤장현 광주 전남 비전 21이사장, 김효석, 이계한 전 의원이 임명됐다. 추진위 소통위원장에는 안철수의 측근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대변인에는 금태섭 변호사가 임명됐다. 12월 9일에는 추진위의 첫 회의 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안철수는 어느 한쪽의 치우침이 없고 국민이익을 가장 우선하는 합리적 개혁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며 향후 설립될 신당의 방향을 설정했다. 2014년 1월 1일에는 신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대중,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안철수, 송호창 등 세정추의 주요 인물들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진보개혁 진영 일각에서 박정희 묘역 참배 논란이 일자 1월 2일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그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라며, 우리가 참배했다고 해서 그런 분의 리더십을 따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1월 21일 안철수는 3월 말까지 창당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세정추는 신당의 임시명칭을 세정치신당으로 정했다. 2014년 2월 16일 국민공모를 거쳐서 세정치연합이라는 당명을 확정하고, 다음 날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발기인 대회에서는 세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의 법적 대표이자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박수에 의한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공동위원장으로는 기존의 세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단이었던 윤여준, 박호군, 윤장연, 김효석, 이계안 의원장이 선출됐다. 아울러 이날 374명이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홍금명 전 울산시민년대 대표도 추가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당색은 세정치추진위원회에서 쓰고 있던 하늘색 혹은 밝은 파랑을 임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2014년 3월 2일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초자치단체 무공천을 고리로 제3지대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세정치연합의 창당 과정은 전면 보류되었으며, 세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을 하루 앞둔 3월 25일에 세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가 공식 해산되었다. 한편 세정치연합이라는 이름은 세정치민주연합 창당 과정에서 세정치민주연합의 약칭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정치민주연합 창준이가 등록됐을 시점에 아직 기존 세정치연합 창준이가 남아있어서 바로 세정치연합을 세정치민주연합의 약칭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세정치연합 창준이가 해산되고 세정치민주연합이 정식 창당될 때 세정치연합을 그 약칭으로 등록하였다. 안철수가 당명에 넣으려던 세정치라는 표현이 세정치국민회당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정치신당이라는 임시명칭이 이미 창당된 세정치국민회당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정치 측에 주의 공문을 보냈다. 세정추는 국민 공모로 당명을 정하여 2월 16일 세정치연합을 당명으로 발표했다. 안철수 측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세정치가 들어가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정당법에 저촉되는 유사 당명이라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인 인호근은 세정치국민회당의 약칭인 세정치당과 세정치연합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유사 당명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세정치국민회당은 세정치연합 측에 1차 경고를 보냈다. 약칭은 따로 없으며 세정치연합이라는 당명에 대해서 금태섭 대변인은 최종후보자기 세정치미래연합 세정치실천년대 세정치연대 함께 세정치당이었다며 더 강하게 결속돼 있다는 의미가 있어 연합을 택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당 이름에 세차가 들어가면 대선에서 이긴다고 하더라 고 농담처럼 말한 바 있다. 실제로 1997년 세정치국민회의 2002년 세천년민주당 2012년 새누리당 등이 모두 집권여당이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